딱딱딱 끊어와서 빨리 마지막에는 일을 거의 이가 다야 돼. 자 이거 대학교 때 처음 해보면... 대학교 때 했었어? 했었어? 아니 대학교 때는 더 센 거였어요. 이런 얼음이 아니라 그 네모난 얼음을 옮기는... 어 진짜? 야 너 되게 가야겠어. 너 되게 가야겠어. 야 근데 왜? 대박. 문찬 대박. 아 문찬. 아니 대학교 때 이런 거 말고 네모난 게 깜짝이야. 손다른 하루 입술에 안 닿게 해서 계속 옮겨가는... 왜? 너 그렇게 놀았었니? 한 모험식이야? 그쪽 그쪽으로. 자 민정. 자 치환아 너부터. 여기 여기 여기야. 시. 준비 시! 침착이 침. 아 저 저 저. 그래 같이. 그래 같이. 저 저 저 조금만 더. 다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조금만 더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귀엽다. 조금만 더 천천히. 크라우스. 크라우스. 귀엽다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다시 시작이야. 이거는. 여러분 맞추기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해주세요. 자 주세요 일단. 자 일단 길이를 한 번. 길이 뭘 재요. 4.5cm.